자, 받아! 오공, 너무 많이 따지 마! 너무 많이 버리게 되니까! 다 먹으면 되지, 뭘! 말 있다, 오공! 멋든 인간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 감히 나의 숲을 해치려 하다니 용서치 않겠다! 잠깐만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갑자기 우를 공격하는 거냐고! 어? 저쪽인가 봐! 옥동조 조심 좀 해!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이곳이 맞을 텐데 어? 잠정! 왜 그래? 저기! 미로에서... 미로라면... 별거 있겠어? 얼른 가자고! 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뭐야! 계속 숲만 나오잖아! 맞게 가고 있긴 한 건가? 아무리 걸어도 이 숲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대체 얼마나 걸은 거야! 어? 뭔데? 저기 봐! 어? 저거! 아까 내가 표시해 둔 거야! 그러니까 한참만에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진짜! 말 그대로 미로라고! 이 숲이! 사방이 나무뿐이라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거야! 에이! 몰라!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아! 배고파! 열매라도 따먹을까? 열매? 어디! 어디! 이래봬도 내가 화가산 원숭이의 두목이라고! 기다려봐! 오! 이런 으스스한 숲에도 과일나무가 있긴 하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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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매를 던질 테니까 잘 받으라고! 자!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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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애기! 너무 많이 떼지 마! 너무 많이 버리게 되니까! 다 먹으면 되지 뭘! 좌! 맛있다! уст! 예기! 어머면을 꺼닿을 줄이다가 llega hai! 뭐 stein Millar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뜨ảng! 후시후시한 괘불이 나타났다! 감히 나이의 숲을 헤치려하다니 용서치 않겠다! 잠, 잠깐만요! 아악! 아樣! 이제다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거냐? 난 숲의 수호자, 나무 고릴라다! 어른데, 왜 우릴 공격하냐고! 숲을 망가뜨리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다! 붙으라! 붙으자! 다 타린다!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 저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누군지는 내 알 바 아냐! 나무에 올라 함부로 과일을 따고 숲을 망가뜨리는 너희 같은 놈들은 혼줄이 나야 돼! 웬 놈이냐! 또 다른 놈이 있었나? 네 놈이 열매를 딴 놈이구나! 열매? 야 치사하게 열매 몇 개 따먹었다고 이러는 거야! 몇 개라고? 인간들이 숲에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비가 갈린다고! 인간들? 나는 이 숲의 수호자 힘들게 회복시키고 있는데! 다시 숲을 망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뒤로의 숲에 들어온 이상 숲을 망치려 하는 자는 빠져나갈 수 없어! 여유 미꾸레지 같은 녀석! 길어잖아! 열필! 아이고! 나 죽네! 나의 열필 맛이 어떠냐! 야! 신성한 여유필님의 얼굴을 저 괴물 어디다 찌르는 거야! 미안해! 그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 이 놈들 아주 헛줄을 내버리겠어! 잠깐만 봐봐! 너무 고릴라님! 저흰 이 숲을 해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마! 더 이상 못된 인간들에게 속지 않는다구! 각오해! 잠깐! 멈추쇼! 그치! 징! 어? 넌 또 뭐야? 엉뚱한 대행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시죠! 어헣! 네놈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받아라! 처음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대화로 풉시다! 상대와 대화하라! 말을! 어? 어? 좋아 그럼 대화를 해볼까? 응? 뭐..뭐야 이거? 맹세코저는 당신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온 손님들이 실수를 좀 한 모양인데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안될까요? 실수라고? 내 숲을 망가뜨리는 걸 눈뜨고 보란 말이야? 자연은 인간들을 위해 맑은 공기와 과일을 제공했지만 인간들은 그런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숲도 겨우겨우 이만큼 회복시켰어! 아이쿠! 자! 자! 진정하세요! 인간들의 실수를 제가 사과하죠! 이건 제 성입니다! 받아주세요! 부르러 자라! 조록들도! 그리고! 풍성해져라! 풍성을! 풍! 풍성해져라! 내 숲을 푸르고 풍요롭게 해줬으니 이번은 넘어가 마 네네,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그렇다면 제 손님들을 풀어주실까요? 음, 좋다 다시는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조건이다 뭐야, 나쁜 녀석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모두 조심하거라 네, 나무고릴라님도 안녕히 계세요